월성원전과 고리원전 등 14개의 원자로와 인접해 있는 울산 시민들이 원전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울산 녹색소비자연대가 시민 315명을 대상으로 시민 안전의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.9%가 원전 사고 우려에 대해 불안하거나 매우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. 특히 울산 남구 지역 설문 대상자의 97.6%가 원전 사고 우려에 대해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이번 조사는 전문기관을 통해 1월 10일부터 닷생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설정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